영화순위자 멈춰 초반에 수확템 좀 많이 나오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와 아 폰 스타트 나쁘지 않아 폭도랑 공격속도도 되게 중요한거고 평화주의자입니다 레이저 넣어서 지원 세트로 수확 받아 먹을걸 얘는 아 얘도 에이밍할만하겠는데 마우스를 써보자 얘는 도전하는거 좀 의미가 있네 얘는 도전하는거 좀 의미가 있네 음 돼짐저금통 도전하는거 좀 의미가 있네 도전하는거 좀 의미가 있네 도전하는거 좀 의미가 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손. 속도. 손. 테이즈얼. 지금은 손 쓰고 싶은데. 예전에 인플레에게 속 생길때는 저금통 좀 딱 셌는데. 지금은 그런거 없어가지고. 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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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래도 R은 죽은 걸로 쳐주네 최차 방어구 손 손은 좀 수동조준 할만한 것 같네요 나보다 이송들인 애들은 밀칠 이유가 없어가지고 히스타 카야죠 회피 감투 나왔다 감자투 쪄기 나왔다 감자투 쪄기 손 손 쿨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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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쿷쿨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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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쿵 으아 미친 아니 내 방향으로 밀면 어떡해 아니 달려줘 어 앞에 투척 횡우는 별 의미 없어 보이는데 남자뚜척기 이거 상향 좀 해야겠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감자탕이 되어버린 동뚜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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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방 콜다운 엄청 빨라지네 잘 안보여 쉿 잘 안보여 원소 데미지 화방 원소 데미지다 화방 화방 불꽃 평화 불꽃 평화 아우 안보여 seg 최다 체력 미폭력주의자 방어구 좀 줄래? 데미지 증가? 이제 딕 2뱀 뜬다 죽여버리겠다 무려 2배 2딜 얘가 화방 앞치고 수건 하나 더 들걸 그랬나? 근데 피읍 하려면 2개 끼는게 이득이긴 해 포는 이제 슬슬 팔아야겠다 혼절 슬슬 슬슬 유니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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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은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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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이면 잠옵 잡을 수 있는데 머포? 44딜 44딜 여기가 화전 양면 저추리단 평화주의자 아 주의하라고 공속 방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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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5반마 왜 이렇게 쌤? 원신보다 센 거 같은데? 미개한 원신 아 시뮤 웨이브 헌혈은 좀 그래도 할까? 보낸 거 같은 아니 감자 투척이 너무 구려 화방 나오면 화방 살래 음 아 아 아 아 아 뭐지 이게 2단계에 평화주의자? 간디됐는데? 문병간디 유혈사 때 일어나고 있다고? 방어구 방어구 대자 손 보내줄 때 됐다 손 도끼는 좀 애매하겠지? 포비 젤 좋을 듯? 바이어 퍼치 화방 수확 좀 더 빨고 사자 불이 마이 컸지만 엘리트는 못 잡는구만 강약약강 와 슬레지 100딜 뜨는데 이제 겁나 센데 문화 문화 아는구나 에..원소 데미지 증가가 너무 안나오긴 한다 아 이스 슬레즈 한 대 치면은 애들 삭제되는거 봐 뱅쥐 떠도 좋겠는데 지금 몇 피? 뭐야 훌륭한 상태 후 They're있는 뱅쥐 rossimmon 뱅쥐 새끼 한쪽 안내요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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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머포 머포 먹는 평화주의자 아 주의하라고 아 돌진충 너무 쎄다 아 어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경화는 누가 깨트리는가 어 제거한다 제거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옥스 화이트 워싱다간거 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옥스 화이트 워싱다간거 봐. 진짜 위기가 없었다. 옥스 화이트 워싱다. 옥스 화이트 워싱다. 옥스 화이트 워싱다. 옥스 화이트 워싱다. 감사합니다.